또 우리에게 그 돈복 터질 그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동지의 그 중요성과 또 돈복 터질 그 풍수 준비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동지라는 그 이 절기는 사람의 그 돈복과 또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풍수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. 풍수에서 그 다루고 있는 게 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관통하게 될 그 두 요소 시간과 공간입니다. 이런 그 환경적인 요소가 또 화폐 에너지의 그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. 동지의 그 풍기점이 지니는 그 의미는 음기운이 그 양기운의 그 에너지 증가로 변화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양기운이 그 증가하는 걸 그 달로 비유를 하면 달이 그 서서히 만홀로 커져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결국 양기의 그 증가나 또 달이 커짐이나 또 돈복 증가에 그 유리한 그 환경이나 이 모든 게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. 동지 시점부터 그 대자연의 그 에너지 흐름 차원에서 보면 돈복이 그 증가할 수 있는 또 화폐 에너지가 더욱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삶의 그 환경이 활력을 더욱 촉진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. 동지는 그 양기운의 그 에너지의 그 탄생처럼 여겨진다는 것이고요. 금전운은 그 향상에 또 크게 유리해지는 그런 조건을 의미합니다. 동지가 지나면 그 어쨌든 이 시기부터 그 낮시간이라고 하는 그 태양 에너지의 그 시간이 길게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그 관점에서 동지 그 이후로는 사람의 그 부가 증가를 하고 돈복이 좋아지고 또 재정적인 그 환경이 그 이전보다 더욱 그 점차적으로 번영을 향하는 재정적인 그 부를 늘려가는 그런 그 시기로 진입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. 일련의 그 절기 가운데 또 주기 가운데 그래서 그 동지가 지니는 그 의미는 사람의 그 돈복과 또 깊은 연관성을 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또 풍수에서는 그 동지부터 그 집에 여러분들 그 집에 그 수정류라든지 그 옥제품이 있을 텐데요. 그 옥돌 같은 걸 말하는 거죠. 또 매끈매끈한 그런 돌이 있다면 또 그런 돌이 또 없다면 또 구하셔서요. 동지부터 그 집의 그 남쪽 구역 한 곳을 정해서요. 그곳에 그 두셔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수정류나 또 옥제품 또 매끈매끈한 그런 돌에서는 지방구역에서 그 부의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의 그 남쪽으로부터 또 하지까지 계속해서 그 부를 충전받는 그런 그 풍수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이렇게 놓아둔 그 수정류나 또 옥제품 또 매끈매끈한 그런 돌은 하지부터는 그 집의 북쪽 구역에 또 옮겨 두시면 또 아주 좋고요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도 병행하셔서요. 동지부터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크게 그 활력으로 또 충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